저 지민 형이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가워요 지금 팬미팅 대기실인데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자 뭘 해볼까요 우리 댓글이 이런 거 많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뭐하지? 일단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반갑습니다 방탄들 생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으면 혼자 즐길 것이지 나 그대에게 하지마 드릴 말 있네 형 생방송 시작됐어요 형 나 그대에게 시원해요 아니야 두 명 자고 있네 생방이에요 어? 생방 나 그대에게 나 그대에게 뭐 좀 해봐요 생방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제이홉의 떡볶이를 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시작했어요 슈가 형 아 진짜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네 잘 나와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좀 더 조명이 좋네 응 파트 주세요 지금 157만 개 파트 줘요 파트 줘 파트 파트 다들 너 오늘 뭔가 어 소거 핥았냐? 오늘 가루만 시원하게 탔네 소거 핥았구만 아 여기 5분에 우리 형님 쓰러져본네 아 곤두지마 우리 형님 쓰러 어 생어 지금 신기함? 나 그대에게 나 그대에게 알 말이소 꾸꾸가 누나가 사랑해 아 댓글도 진짜 많다 왜 내 댓글 없지? 내 댓글 좀 지금 한국에선 이게 뜨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? 뭐 뜨고 있는데? 지금은 우리가 이거 보고 있지만 팬들이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아 되게 버퍼링이 많이 너 아직 저 방에 있는 게 나오는데 아 그래? 너 옆방에 있었지? 네 옆방에 야 맞았지? 생방이가 재밌는 거 좀 해봐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우리 뭐 해볼까요? 우리 여러분 나 그대에게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재미없어? 재미없네요 진짜 재미없다 쩐다 요즘 예능감이 줄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잠시만요 야 야 리얼한데?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엄청 끊긴다네 하트 지금 엄청나다고 지금 하트 엄청나다고 192개 응 맞습니다 19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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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2 2만개 이게 댓글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야 너 진짜 차갑다 저 저 뱀파이어예요 저 지금 댓글 보고 있어요 댓글 이제 안 올라오는데 아 한국에서 렉 걸리고 있어 아 그래요? 응 어떡하지? 슈가 형 자는 슈가 형 좀 찍어야 되겠다 자는 슈가 형 자는 슈가 형 자는 슈가 형 나 그대에게 어 잘생겼어 오오 형 왜 맨발이에요? 맨발의 청춘 아 시끄러 나 그대에게 Make some noise ken 나 그대에게 해봐요 뭐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되게 미안하다 어떡해 형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? 네 하나 더 있어 뭐야? 잠시만 들어봅시다 오! 하트 대박이다 240개 오 대박이다 하트 왜 나에 대한 댓글은 없지? 형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? 아니 못생겨가지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가? 다른 형님들 찾아가볼까?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뷔 형 생방해 생방해요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누나 하자 뷔 형 자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네요 뷔 형이 한마디도 안 해요 뷔 형 생방해 행방 인사해요 빨리 뭐야? 일어나야죠 기온척하네 뭐야? 이 영상 하나도 안 나와 이거 멈춰서 움직이지 않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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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에 너무 많이 걸린대 네 영상 어? 움직인다 움직인다 종구 형 형이 멈춰서 움직이질 않아 어떻게 하지? 형이랑 포켓몬스터 나하자 아 포켓몬스터 뭘 해야 되지? 우리 뭘 하면 좋을까요? 아 아 댓글 아 댓글 아 댓글때문에 영상 안 보이는구나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정국아 네? 내가 네 거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네가 방에 자꾸 못 들어와 아 그래요? 아직도 방에 못 들어와 아 진짜요? 이게 댓글을 닿으면 이렇게 끊기나 봐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? 어 나중에는 볼 거니까 뭐 하고 싶은데 아 진짜 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나 그대 나 그대 나 그대 에게 나 그대 에게 들은 말 있네 아 저 방금 한 거 같은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? 아이온맨이 제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? 너 위에 옷 먼저 입고 올래? 우리 우리 한번 감미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?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한번 지난 이야기 나눠볼까요? 하 형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진짜 그래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뭐 뭐 뭐 있지? 뭐 뭐가 있을까요? 음 내가 아는 노래들이 없구만 지금 하트가 300개 넘었고요 한번 아 내가 아는 노래 하나도 없네 그래 그래 이거 있다 나 그대 에게 없지? 누가 나 부른다 누가 나 부른다 누구야 네? 끝내준 거 갖고 왔어 뭔데요?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푸딩이라는데 먹어봐야 돼 여기 여기 와도 이틴이에요? 아니 형 안 먹어 형 푸딩 안 좋아하거든 양치했는데 아 겨자 뿌렸어 아니 안 뿌렸어 내가 개컨대 아 이렇게 티나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 되게 나를 낚으러 하다니 안되겠어 여러분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에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에요 다 그대에게 나 그대에겐 나 그대에겐 모두 다 나는 못할게 없네 별을 따다가 겨자 아이스크림 겨자 아이스크림 아니구나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이제 하이라이트에요 또 plenty 내 사랑이 나 그대에게 그댈 위를 나 그대에게 아멘 Creep 네 또 무슨 노래일까요? 한 곡만 더 뽑고 앞으로 아는 노래를 틀어야 되겠다 이제 가사를 모르니까 그런 노래가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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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sters 저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. 잘했어요. 아 땀난다. 화장 다 했는데. 갈게요. 안녕. 바이바이.